이번 홀은 327미터 거리의 카포홀입니다. 가볍게 스트레칭 하신 후 준비되며 샷 하세요. 가볍게 스트레칭 하신 후 준비되대로 샷 하세요. 가볍게 스트레칭 하신 후에 가볍게 스트레칭 하신 후에 목걸이 조심하세요 ready 아 안 맞네 왜 이러보세요 손탁드립니다 번지는 눈층은 손으로 구춧니다 아 뭐해 어 땡겼어 안 돼 왜 동기부래 어 놔 평범하게 불어뽑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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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ady?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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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아가 바뀌었네 기아가 바뀌었네 우측으로 세컵 갔습니다. 오르막 보세요 어? 우측으로 세컵? 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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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해 볼게요 레디 곰곰팡 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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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쎄이 아따 느낌을 내라 보기만 해도 잘 알게 돼 달걀 쎄이 쎄이 탔어 어색 벙크가 넘었으면 좋겠다 아 신벙크 역시나 벙크네 역시나 벙크야 역시나 벙크네 사당퍼를 따뜻한 이리로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벙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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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벙커는 어떻게 해 좋아 이걸로 드라이브로 드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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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드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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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큰일 났다 어, 찢단 말이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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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ady?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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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이 많이 불편하구나 그래야 자기가 손이 많이 불편하구나 그리 치면 진짜 불편하지 그치? 헤드는 그렇게 오대 감고 와야 돼 그래야지 드로우가 그리여 드로우 칠려고 치는게 아니고 그렇게 쭉 끝까지 뻗어주면 들어가 헷갈리네 질이 맞쩍 맞쩍 일자로만 쓸라하니깐 그리곤 자추가 차로 빨리 이렇게 잡으려고 하세요 헤드를 먼저 던겨요 그러면 우측에 공을 쳐대 헤드를 못떠지 보면 공이 이제 다쳐올게 아우 한번만 안쎄 연습 잠시만요 또 노티비님 치열해 치열해 어휴 위혁이야 어휴 위혁이야 또 멀다 이거 멀다 그래 그치? 또 멀다 다쳐올게 에어 하얀 이티비는 이래져만 듣다 자, 올라오세요. 오케이! 아, 너무 좋다. 아무것도 없으십니까? 응. 너무 좋다. 메리.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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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플레이 보인다 터킹 어?! 이거 왜 싸워? 여기 잘 죽다 이건 아니다 멀리로 사용했으므로 P.U.T.D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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윽! 오! 머리는 쏟아내되지? 아 떨난다! 아 떨내던데! 말투가 되게 가들어.. 가식적이다.. 가식적이네.. 핸드캡이 왔어 핸드캡 1번이다 와 너리 너무 좋아 드라이브를 이렇게 놓고 어깨 좀 더 차가 이래야 이렇게 쭉 허리야 이렇게 저리로 봐봐 이쪽 봐봐 쭉 그래 여름다 이거 이렇게 준비되는 대로 시작하세요 어? 우츄 우츄 가라 우츄 가라 쭉 뿌려 아까 한 번 더 올릴까? 어? 그랬나? 색깔이 튀기봐 한 번 더 올릴거야 근데 편안하게 뿌릴라 이렇게 조금 이렇게 우츄으로 이렇게 이렇게 딱 잡고 봐봐요 이렇게 이렇게 쫙 뿌려야될 거 아니야 그래야 고향이 날나가지 근데 지금 환경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지금 환경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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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거리가 너무 가까워 핸드캡스 이렇게 작고 이렇게 작고 이렇게 작고 이렇게 작고 이방에 쭉 뿌려야 돼 쭉 뿌려 Hoover 쭉 뿌려야 돼 응 넘어가자 아 이거 안 노고한다 주먹도 해 멀리 나온다 여기가 멀리 짱짱으로 준비를 하실 수 있으세요 맛있어 오비지역입니다 아 여기 오비티에 갔지? 어 오비티에 갔지 멀리다 넘겼어 어깨가 평면성을 유지하고 다 깜빡이 안 나와있다 연습할 때 그 연습을 좀 했어야지 어깨가 평면성을 유지하고 다 깜빡이 안 나와있다 그렇지 그렇지 그런 거 아니래 어깨야 아 이게 아니고 너기 줄까? 면수받아 찍어 어 너기 걸어봐 여기 너어봐 너기 이렇게 네네 네 저기 secamo 안 오 relaxing 어봐 여기가 너깨가 너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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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아무걸 마치 네 어깨가 나 네네 눈치지 네네 미처 키스 뷔이요 아이는 어크 뭐지 브라우치 뷔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아 요리 빨리 떠 잠깐 잠깐 잠시만요 정신고 오는 거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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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뭐야? 아! 됐다! 아! 됐다! 됐다! 바다! 공공TV는 스윙과 제이입니다. 여기는 153m 거리의 탓스루입니다. 연습스윙 한 번 하시고 준비되게 하세요. 레디! 레디! 스티커가 시작됩니다. 왜 이래? 구분쳤다! 오마이갓! 모욕을 양쪽목을 올리도록 위험합니다. 멀리 놓으세요. 한개만 해볼게요. 아 구분쳤다. 아 6번인줄 알았다. 왠지 글이가 왜 안나가라고 했다. 구분도 많아요. 아 그래 자체가 좀.. 아씨.. 왜 그러나 하실까봐. 오마이갓에 타는 중 뭔가 오마이갓이 아 근데 가벼운 아니야.. готов다! 오마이갓! 보컬이uto. 됐어 ready? 아, 다 됐다 사로 사로 왜 일치지? 아 그 구분을 맥탈이 가버렸대 오마이갓 아 구분 또 또 안마어내대 아름다운 아 아니 아 이제 이 다 아 왜 이래지? 아 아까 전에 물건을 쓰셔야 되네 양치 있어야 돼 우측으로 두클럽 정도 받습니다 아 너무 커 이게 뭐야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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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줘 들어가 줘 들어가 줘 들어가 줘 제가줬어요 제가줬어요 아우, 멀리건. 아우, 멀리건. 아우, 거리나는데? 멀리건. 전국에 파트 멀리건 쓴 건 내 밖에 없을 거야. 오우! 야, 푸샷. 오우, 푸샷. 오우, 찌꺼겠다.